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게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해서 살을 물리적,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대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한 번 더 살과 심지어 그 피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당황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눈먼 소경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마시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기 이전이나 율법 시대에나 율법 이후인 은혜의 시대에서도 모두가 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맞다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사실 신성한 식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정말로 영생을 가졌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에 살을 뜯어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이런 사탄의 자식들은 절대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 이유 하나일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황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참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실제 물리적인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살과 내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멋먹같이 라는 비교 구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as so 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먹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 역시 나를 먹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직접 먹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먹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살게 됩니다. 이 문장으로 봤을 때 결국 먹는다는 단어는 함께하다,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아무리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먹고 마셔야 할 살과 피가 실제 그대로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육은 전혀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진짜 살을 실제로 씹어서 먹고 내 진짜 살을 실제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은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익합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고 마신다 해도 그것은 모두가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다니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처를 정하고 예수님 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에 정착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 이루어지면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하며 거하느니라 영어로는 dwells 이것은 모두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놓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그 사람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예수님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부이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그리스도 역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역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그어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안에 그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즉 진짜 죽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요소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은 광야에서 물질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영적입니다. 물리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모두가 다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적 음식은 영적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음식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지 않고 물리적인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어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율법에서 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이기 17장 10절입니다. 동물을 먹을 때에도 피째 먹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인 창세기 9장부터 이미 금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고 하더라. 에루살렘 회의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공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회당에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소화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이적들을 물질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역시 지금도 일요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땅에서 다시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근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다음 사흘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애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갖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애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애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고 그 십자가 저 너머까지 있는 영광과 기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무익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만능주의와 물질숭배사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거룩한 성십자가 거룩한 성수 거룩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온갖 것들에 거룩한 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물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불태워서 없앤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수백 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영이신 말씀 자체입니다. 물질적인 종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들, words,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가르치시는 사상, 가르침,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 말씀, words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물질적인 뭔가를 사용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물질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개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데 물질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행위 그 자체는 말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제시킴으로써 영과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물질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은 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아닐지 미리 다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기를 배반할 자는 여기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구약성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끌어준다는 말은 선택한다던가 예정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주님께 이끌어주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이끌어준다는 말이 선택한다는 뜻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께 선택해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어떻게 또 선택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끌어준다는 말은 선택하다는 말이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의 잘못된 예정론을 뒷받침해 주지도 못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가르친 그 다음부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그대로 받아 넣었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묘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먹으며 이 말 대신에 우리는 믿으며 라는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는 말의 순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의존하다 신뢰하다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확실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그 순서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와 반대로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과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깨닫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 진리의 지식이나 소망 이 모두가 다 믿고 나서의 열매들입니다. 지식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제들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이 믿음은 신학교 교수나 신학 강의를 들어서 얻은 지식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은 그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긴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둘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 주의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택하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둘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마귀도 택한받은 자들 중에 섞여 있습니다. 칼빈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마귀 역시 택한받은 자입니다. 칼빈 주의자들은 택한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마귀 역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마귀, a devil입니다. 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던가 마귀가 씌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 the devil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의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 중에 하나에게 그 마귀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존재로 존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앙의 왕, king of kings, 그리고 만주의 주, lord of lords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공중공세의 통치자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이 세상 죄인들의 왕입니다. 왕 역시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13장과 34장에서 이 용들은 복수로 등장합니다. 마귀도 단수 하나가 있고 마귀들 복수가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 여러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인간 어머니와 인간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잤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어 자살까지 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오로 아바돈이며 헬라오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있는데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고 이 멸망의 아들은 대살로니가 우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그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 즉 퍼디션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아바도니나 아폴루온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멸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멸망에서 나와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다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의 집은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거기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가서 지금은 자기 거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자기 거처 즉 끝없이 깊은 구렁은 이 멸망의 아들의 소유이고 이 자는 왕입니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유다는 자신의 거처 즉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가 원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로 다시 그곳으로 자기 거처로 들어간 것입니다. 대활란 때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결국 멸망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마귀의 혼이 내려와 인간에게 들어가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서 그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를 말합니다. 이 인간에게 들어온 영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사실은 마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카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였습니다. 카인은 인간처럼 출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품이나 행위 그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 짐승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거나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단순하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그냥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마귀에서 나온 자,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카인은 말 그대로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자였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비록 아비에게서 직접 나왔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 아비와 같은 이름 즉 마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단한 거짓말장애입니다. 이자가 적그리소가 되어서 대한란 때 인간의 몸을 잇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온다면은 과연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